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관사 김종음입니다. 6월 4일에 지렸던 고2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볍게 총평하자면 일단 전 범위가 아니었고요. 1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쟁 거기까지가 일단 시험 범위였다는 거 하나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답률이 엄청나게 낮거나 그런 문제가 별로 안 보이죠. 즉 여러분이 내신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공부했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단 내신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때 빡하게 공부를 해서 그 시험 끝나고 나면 조금 까먹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먹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해당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꼭 모의고사라는 걸 주목하시고 하나만 더 6월달 모의고사가 여러분의 선배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봤던 이 6월 모의고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면 내신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거를 이 수능형 모의고사에 적용시켰을 때 내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는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바로 갑시다. 1번입니다. 자 밑조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지역을 물어보죠. 보통 1번 문제는 신석기랑 청동기 문제가 나와요. 볼게. 사진은 이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빗살머리 토기입니다. 표면에 비스듬한 줄이 일정한 형태와 간격으로 생겨져 있다. 아 이 빗살머리 토기잖아. 빗살머리 토기. 어디야? 우리나라. 한반도죠? 한반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답 3번이네? 끝! 아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반도야. 근데 이 한반도 문화 말고 여기 여기 나는 신석기 문화라고 했을 때 나 어디야? 무슨 문화? 다원코우. 여기는 풍산문화. 여기는 양사화문화. 여기는 허무두. 여기가 조문문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넘어갑시다. 자 문제 2번. 자 가왕조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볼게. 이것은 가왕조 시기 승려 감진. 아 감진이 나왔네요. 행정을 기록한 당대 화상 동정전이네요. 그렇대요. 표시된 부분은 견낭사의 기능이 감진에게 일본의 계회를 전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대요. 근데 어떤 나라 승려야? 당나라 승려잖아. 당나라 승려. 물어볼게. 몇 세기? 8세기. 8세기. 자 이건 8세기입니다. 이 왕조 시기를 물어봤어요. 감진이 활동했던 시기인 8세기인데 이 왕조 자체는 제가 연도를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수능 보는 여러분 선배들한테는 얘기하거든. 618년부터 907년까지. 너를 외우라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라서. 아무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1번. 사서 집주를 읽는 선비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사서 집주는 12세기 주희가 썼거든. 성량을 뒷대성했던 주희. 땡. 2번. 위아두 해군에 참여한 장소. 얘들아 위아두 해군은 1388이에요. 조선 건국 직전입니다. 조선 건국. 한참 뒤죠. 4번. 정복지 파견되는 다루같이 원나라. 관련 없어. 4번. 팔만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인. 팔만대장경은 고려에서 만들었죠. 누구의 침입을 겪으면서? 원나라. 즉 몽골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5번. 도다이사에서. 몽골. 도다이사에서 예부를 드리고 있는 승려. 도다이사가 나왔죠. 몇 세기인데? 8세기에 지었잖아. 정답은 5번인 거야. 이렇게. 나머지 선택지가 엄청나게 매력적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승려가 활동했던 시기를 고르라고 해도 이게 될 수 있고요. 당나라 왕조를 물어봐도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다음 문제 3번. 자,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이 요표는 가 제국 5대 칸이었던 쿠밀라이. 아, 쿠밀라이 칸. 무슨 제국? 몽골 제국? 쿠밀라이 칸이 나왔네. 탄생 800주년을 기르면서 발행한 것이다. 킹기스 칸의 손자로 칸의 자리에 오른 그는 고려를 복속시킨 후에 남성을 매명시켰고요. 중국의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해서 북방민족 중에 최초로 중국 전역을 장악했던 민족 어디야? 몽골 제국이야. 몽골이야. 자, 몽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역참재를 운영합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연행사를 파견했다고요? 조선이 어디에 파견한 거야? 그렇지. 명나라에 파견했죠? 엎드리세요. 청나라 파견한 거야. 연경으로 행차하는 사절단. 연경, 청나라 수도지. 똑같은 연경으로 행차하는 사절단인데 명나라에 보낸 사절단을 뭐라 부르게? 조천사라 불러요.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해서 사대관계를 메꾸겠어요. 약간 사대의식이 있기 때문에 명나라는 하늘의 조정에 보내는 사절단. 조천사. 청나라는 우리가 좀 약간 뭐라고 해요? 북방민족이잖아. 약간 좀 낮춰보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연경으로 행차하는 사절단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아무튼 3번. 주장함을 설립했다고요?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해. 4번. 태정관 1번. 5번. 일조편법 시행한 건 어디야? 명나라 때. 누가 장거정이. 장거정이 활약했던 당시 일조편법을 발행했는데 발표했는데 일조편법을 얘기했던 장거정이 집권했을 때 황제가 누군데? 말력제. 말력제까지. 같이 보세요. 정답은 1번 택했습니다.